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기온도 22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9에서 16도, 순천과 광양 8에서 20도, 고흥 6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21도, 목포는 9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낮기온은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